이번 시간은 C-K 만들기입니다. 마이너스케일의 조건은 ON, 반 ON, ON, 반 ON, ON입니다. 2도와 3도가 반음이 되어야 하고, 5도와 6도가 반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온음은 D가 되겠죠? 그리고 D의 반음은 E'이 되겠습니다. E'의 온음은 무엇이 될까요? F가 되겠죠? F에서 온음은 G가 되겠습니다. G에서 반음은 A'이 되겠고요. A'의 온음은 B' B'의 온음은 C'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ON, 반 ON, ON, 반 ON 방법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정답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너스케일은 C, D, E블랫, F, G, A블랫, B블랫, C블랫입니다. 조표에는 B블랫, E블랫, A블랫, 3개의 플랫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E블랫, E블랫, A, 스킬과 동일한 스케일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블랫,lan,중에 이 플랫 키 이 C블랫스케일은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E블랫도 Single와 C블랫 스케일은 사용되는 음계가 같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